3루타이사나이 대중이가 안 뛰어가지고 안 쳤대잖아 전대여 동일한거 하나 보여줘 라이벌은 2루타 쳤어 니거 쳐 니거 개장치 말고 아 나도 한번 치고싶어 서두 타던 조상도 탑수 없다 니가 막냐고 저번에 시간제약 한 번 빼고만 다아악 시간제약때도 마지막에 14점 차렸잖아 두번째 게임이니까 처음에 두 게임은 안나왔어 처음에 두 게임은 안나왔어 오케이 두번째 게임 두번째 게임 남겨이